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크시입니다 오케이 보이러 딜 컨텐츠 게임은 점프 포스 어 신작 대전 액션 게임 점프 포스구요 어 일본 만화 잡지 소년 점프에 나오는 유명 캐릭터들이 전부 나오는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예 어 약간 그 거시기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유튜버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어 캐릭터 하나하나 한번 제가 플레이 해보고 기술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고 뭐 멀티플레이 몇번 해보고 그 정도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어떤 캐릭터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소노공 있구요 어 베지터 있구요 그 다음에 트랭크스 있구요 어차피 한번씩 다 해볼거구요 자 프리저 있구요 피콜로 있구요 셀 있구요 드래곤볼에서 무려 6개의 캐릭터가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트랭크스를 등록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어 요거 약간 거시기 하구요 자 루피 조로 상디 마샬 디티치 얘는 나 잘 모르겠고 보아 헹코 사보 얘도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나루토 사스케 아 카구야가 뜬금없이 나오네요 차라리 지라이야나 약간 요런쪽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 카구야 좀 뜬금이긴 한데 어 가라 카카시 보루토 보루토 약간 뜬금이지만 납득은 됩니다 그 다음에 페가수스 세이아 이거 엄청 옛날 만화 아니냐 드래곤 시류 야 이런것도 나옵니다 세인트 세이아 그리고 어 이거 이 만화 뭐지 이거 이거 뭐 이거 무슨 말이야 시티헌터 어 재미없어서 보진 않았어요 시티헌터 그 옛날에 그 진짜 명작이지 특 개노재밈 어 그 다음에 켄시로 조조 어 조조 어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블리치 그 다음에 야 근데 이거 일반인인데 총 한 자루로 되겠냐 순삭당하는 거 아니야 어 이것도 블리치 캐릭터 이거 같구요 아이젠소스케 이건 이건 누구 캐릭이죠 블리치인가요 팔이 없어 얘는 아니 손이 없어 아 블리치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무슨 캐릭터더라 어디서 봤는데 아 이것도 블리치였나 아 블리치 쿠치키 루키야 그 다음에 아 이거 헌터헌터 곤프릭스 어 카르 키르아 조르딕 크라피카 히소카모로 여기도 헌터헌터죠 여기서 이제 조조 어 디오 유스케 이거 이제 어 유유백서 이것도 되게 오래된 만한데 도구로 동생 이거 뭐야 어 뜬금 바람의 검심 어 여기도 이제 바람의 검심 어 유희왕 있습니다 뜬금으로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유희왕인가 이거 모르겠어 어떤 만화에 나오는건지 딱 나오면 좋을텐데 이건 뭐야 아스타 아 새로나온 만화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라고 하네요 어 타이의 대모험의 타이인거 같아 케이 어 건너디고 어 아 근데 이제 요렇게 있는데 그 유명 점프 캐릭터들이 다 나오는데 생각보다 만화 종류는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캐릭터가 많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드래곤볼 나루토 원피스하고 몇개 요렇게 느껴져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느끼려면은 한 캐릭터 100개정도 나와야되지 않나 거의 그 무겐 수준으로 근데 이제 DLC로 겁나 찍어낼거 같긴 한데 한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오공부터 한번 손오공 베지터 트랭크스 넣고 컴퓨터는 K 어 처맞기엔 K가 딱 좋지 이렇게 넣고 아 맵은 좀 밝은 맵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해볼까 빠리 모든 캐릭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만화당 한두개씩만 해보면 될 것 같애 그럼 대충 느낌 나오잖아 음 아마 고런 느낌적인 느낌일 것 같애 40명 다 보는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원하는 애들로 또 해줄게요 솔직히 트랭크스 이런 애들 좀 걸러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다 보고싶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핫하게 보고싶어 한번은 해주고 일단 손오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시작 이렇게 하고 아 초반에 요런식으로 말없죠? 얘는 그냥 커스텀 캐릭입니다 어 샌드백용이요 화이트 아 포지션 리셋 아 일단은 기본 평타 평타 세트 이렇게 평타 세트 있구요 아 상대 체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아 트레이닝 설정 체력 게이지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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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그 다음에 하드패기 하드패기 하드패기인가 K랑 비슷하네요 하드 기모으기 하드 기모으기 어 근데 데스노트도 아까전에 있었는데 데스노트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기본 기모으기 에네르기파 아 아 이렇게 메테오 콤비네이션 어 아 NPC야 레이징 스트라이크 아 이거 반격기네 초사이언 변신 없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어떻게 맞아야돼? R3 아 이거 아 우와 초사이언 블루가 됐어요 블루에서 에네르기파 이거 기술은 똑같이 나가나요? 아 기술이 더 강력해진 것 같고요 초사이언 블루가 되고 때리는 거는 모션은 똑같아요 아 각성하면 초필이 달라져 아 잠깐만 초필이 달라지면은 초필을 미리 봤어야 됐는데 초원기옥 가겠습니다 아 아 아니네 그냥이네 안달라지네 아 여기서 이제 아 그렇죠 이 명장면 마인부 죽이는 명장면 자 여기까지 보면 봤죠? 더 볼 거 없죠? 기술표 교대 아 교대가 가능해? 아 교대에서 계속 보면 되겠네? 각성기술 스메시 헤비스메시 스메시상 스메시하 맞네 거의 비슷하네 어 아 꿀이네 어 도케 카카로토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아 어떻게 바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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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살짝 누른데 안돼 아 됐다 자 아 베지터 베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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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기 어어 디터 아래로 패기 자 거의 뭐 이런거 뭐 평타는 사실 거의 살짝만 안 봐도 될 것 같아 어 이거 잡기 평타는 모든 평타 셋을 다 보진 않을게요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 겔릭포 자라쿠호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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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연속 에너지타임 아 이거 비싸기 파이널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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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와 아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초피를 쓰면 그냥 이게 되버리네 아니네 초싸이면 블루 따로 있네 아 아 그렇구나 자 좋습니다 다음 캐릭터 트랭크스 아 협랭크스는 기술만 빨리 보자 아니다 일단 패는거 살짝 보고 뭐 다 이런 느낌이고 패는거 한번 보고 잡기 한번 보고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더닝어택 더닝어택 피니쉬 임팩트 아 역시 트랭크스는 좀 별로야 샤이닝소드어택 그 다음에 히트도머어택 아니다 잘못썼다 아니다 잘못썼다 이게 초필살기에요 아 이게 초필이고 피터트리머는 머리 그거 되거든요 올라가거든요 피싱 어 얘는 초싸이언이네 이쁘소 이쁘소 어 아 좋았어요 캐릭터를 다시 선택한다 예 요정도면 전부 볼 수 있겠네 한번에 세명씩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리자 피콜로 셀 맞는건 역시 K 이정도면 빨리 볼 수 있겠어요 각성초필이요 각성초필이요? 각성초필 똑같대잖아 진짜 처맞는거 오지게 잘 처맞네 사운드부터 까악 그냥 효과가 그냥 효과 그냥 전기 좀 더 터지는거고 똑같애 기술 더 있는거는 다 어차피 그거에요 다 짜잘한거에요 이것만 보면 거의 묵직한거 다 보는겁니다 뭐 짜잘한거 뭐 순간이동 이런거 어 그런거 버려 그런거는 다 해봐 그런 하나하나 무슨 뭐 대쉬까지 하나하나 다 보면은 뭐 아니 시작할때부터 블루 상태인 K 당신은 어 쎄쎄쎄 드래곤볼 아 타 아 순간이동 아 타 아 아 아 아 어 말없는 싸가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인마 싸가지 없는거 보소 잠깐만 자 아 아 잡기 데스비무 엘 어 바로 딱 그냥 아 잠깐만 이거 세팅해야되네 이러다 갑자기 죽어보는 갑분사야 어 이번엔 죽을지도 몰라? 기술이름이 뭐야? 와 이런 연출은 좋다 이런 연출은 진짜 좋아 데스 쏘서 아 데스 쏘서 아 데스 쏘서 데스볼 초피쌀기 아 이거 지구를 지구를 날리려고 한 그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각성 킹 아 이걸로 되는구나 여기서 데스볼 써볼까 똑같애 만약에 초필이 다른 캐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때 골든 후리자 똑같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피콜로 크으 이 어깨뽕이 역시 피콜로는 이끄소 와 팔 늘어나는거 너무 좋고 제가 드래곤볼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 피콜로거거든요 어 자 그리고 마강강살포가 피싸기가 아니네 초필이 아니네 마강강살포 마강강살포 자아 와 와 이건 연출은 좋다 딱 아 이거 딱 거기네 이거 베지터 온 거기네 여러분들 잠만 여기서 봐야겠다 보시면은 저 베지터 어 아 이런 맵은 좋네 퀘Ok 마강강이 마강생포 위탄 오 뭐 가는건가?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부딪 essential 거예요? 한번 더? 흥 자아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얘는 각성이나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세지는거구나 근데 각성 이후에 각성 기술이 없는게 좀 아쉽다 아 셀입니다 셀도 다 좋아하는데 그전 캐릭터가 각성한게 살짝 남아있어요 잡기 퍼펙트 어택 아 약간 드래곤볼 스타일 연출은 진짜 좋아요 퍼펙트 러쉬 퍼펙트 베리아 아 약간 이거 반격기 상대가 대쉬할 때 쓰면 좋은 기술이네요 태양계 파괴 에네르기 파아 아 이거 5반하고 5공이 같이 막은거잖아 이거 5공하고 5반 그 서포트로 넘어는 그거 서포트 기술 같은 거 연계 기술 있나 아 셀 점점 3단 진화 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거 없으면 좀 아 5반이 없네 좋았습니다 연출의 화려함은 정말 좋네요 3인 때리는거 어떻게 아는데 자 루피 조로 상디 K 좀 괜찮은 맵만 K가 패기 딱 좋아 상디 상디 여자 상대로 딜 못 넣어 그게 뭔 미친 소리야 그럼 여자 캐릭 만나면은 그냥 지는거야? 지는거야 그러면? 펜코 같은 애 맞으면 옷 찢어져 계속 바꾸면은 음 펜코 맞으면 위도 찢어지고 상디는 눈이 하트로 변해서 못때리 어? 어 아이구 서 아우 그 눈매가 맘에 안 들어 맞아야겠어 아 자 좋아요 고무고무 레드호크 아 뒤에서 땡겨서 가까이 좀 가까이 가까이 와야겠네 뭐야 아 이거 달려가서 아 잡기 기술이네 이거 잡기 기술 어 잡기 기술이고 각성 그냥 이렇게 했네 디어 택토 아니 미친 와 연출 미쳤다 연출 미쳤어 조로 아 뭐야 아 잡기 기다려보세요 아니 기다려봐 조로 하고 있는데 왜 니가 나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어 1080 범뇌봉 일도류 발도 사자의 노래 아 이거 반격기네 아니네 아니네 가까이 쓰는거네 어허 시시송송 시시송송 그래 각성 모드로 오 오우 으음 개멋있구만 자 그 다음에 상디 아 가까이 가야 되겠구만 크라이너 무통샷 디아블루 잠브 쇼슈터 아니 진짜 잠깐만 맞아 저기요 좀 때려보세요 아 그냥 이런식으로 그냥 쓸어가는거네 각성 음 각성 별거없고 디아블루 잠브 콩까세 와우 뒤통수를 그냥 찍어버리네 콩까세 어 좋았습니다 제가 원피스는 잘 모르는데 루피각성기하고 조루각성기 멋있었던것 같아요 멋있었던것 같아요 마샬터치 마샬터치 헹콕 싸보 마샬터치 일본 음 음 오우야님 만원 감사드리며 거기다 엇! 음 다음판에 해줄게 다음판에 이번판은 내가 행콕을 플레이해야되잖아 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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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봤는데 이걸 뭘 또 수원까지 해 어 감사드리구요 저 어 어 어 어 신나서 그래? 어 신날 수 있지 야 얘 왜이렇게 커? 야 얘 왜이렇게 커?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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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에 죽어라 어둠에 죽어라 아 빨려드는건가보네 아 잠깐만 쟤 죽겠다 블랙 아 검은 소용돌이 와 빨아들이네 빨아들여서 잡기인가 봐 블랙홀 대박 뭔데 이게 다시 대박 각성을 안받네 각성 아 다음부터 밝은 맵마답게 괜히 어 일본이라고 했는데 맵상태 왜이래 일본이야 여기가? 자 보아 행콕 잡기 아 총키스가 예기술이었어? 보아 피스터르키스? 아 잠만 가까이서 좀 쏴봐 아 이거야? 스킬이 별 볼일 없는데? 스킬상태 아니 얘 원래 이래 스킬상태? 어 돌 됐다 종래패 별로 구르네 행코 어 각성 퍼품비머 어 아 뭔가 구려 캐릭터가 어 교체 싸보 도랴 도랴 불주막 갱 용의 발송 용의 숨결 뭔가 다 구리는데? 각성 용왕 어 별로야 얘 별로야 원피스는 잘 모르지만은 딱 조로 루피까지가 딱 괜찮고 다른 애들 좀 별로야 음 개인적인 평가였어요 제가 뭐 드래곤볼은 잘 아니까 자 원피스 심하이 쳤고 아 나루토도 잘 알죠 예 이렇게 하고 상대는 랜덤 할게 랜덤으로 할게 상대 그냥 어 그리고 샌프란시스카 그 다음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처음에 에너지 좀 패볼게 음 아 체력 설정 안해도 안죽어? 그럼 그냥 하면 되겠네 하긴 트레이닝이니까 근데 카고야가 근데 새로워서 좋기는 해 솔직히 뻔한 애들 나오는 것보단 낫긴 한데 아 궁극기 때문에 하긴 해야지 음 아 각성만 할게 각성만 아 뜨든 쟤네 어떻게 저게 블리치만 딱 걸렸어 세명 우연히 일치야? 뭐야 아 아니구나 블리치만 아니구나 자 패머는 아 아 좋고요 옷이 벗겨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지나 일단 좀 어 이렇게 벗겨 이렇게 벗겨지네 여기까지야? 여기서 더 안 벗겨지고 아 여기까지 아 이렇게 매번마다 나오는 애들 벗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니다 트레이닝 설정에서 애초에 기술 각성만 딱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되네 그치? 그러면은 뭐 나선은 나센강 그냥 미수옹 나선수리검 센거 바로 던지네 아 이거 뭐 맞는 그건 없네 육도 대변 어 괜찮네 나루토 아 각성 구미나루 나루토 아 육도선이네 이 와 살짝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똑같은 것 같다 똑같은 것 같아 아 뭔가 좀 임팩트가 세진 것 같고 미주옥 미주오다마 미주오다마 아 역시 나루토는 보장이 되있었구만 사스케 검은치돌이 애들이 최종 진화한 스타일에서 최종 센 기술만 딱 있어 대표하는 센 기술 하둔 호화구의 순 바로 쓰네 아마테라스 어 바로 아 여기 이렇게 장판 까는구나 아 각성 아 그냥 이렇게 옛날 각성이 오히려 멋있었는데 한번 더 써? 아 이렇게 초피사기입니다 아 이거 사스케도 훌륭이 되있네요 장판 기술도 있고 와 근데 카구야는 진짜 개뜬금이야 이 게임이 다 좋은데 봐봐 이 모션이 이 펄럭거리는거 봐봐 이게 인디게임 수준이야 이런거 있지 이런게 연출은 좋은데 이런게 뭔가 이상해 이런게 약간 이런게 약간 그 다음에 이게 모든 패턴이 다 똑같네 패는게 앞으로 가는게 드래곤볼 나루토 다 똑같애 조로 어 패다가 위에서 찍고 그냥 모양만 다르고 똑같애 잡기였구요 아소가미 공격 아소가미 공격이고 신라텐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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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쓰는구나 공살의 회골 이건 좀 별론데 계속 누르고 있는건가 아 누르고 있는거네 그냥 이거네 막 여기저기서 막 때려가지고 못피하게 만드는거 각성 음 좀 지라이아가 낫지 않았나 좀 그냥 어 원기욕 하위 호황같은 느낌 들어서 어 좋았습니다 예 아 좋네 이거 여기는 로딩이 별로 안 느려서 좋아 어 탁탁탁 해가지고 어 가이 그렇지 가이나 카구야는 좀 에바였네요 음 자 다음에 맞을사람은 누가 될던지 기대해볼까요 다음 샌드백은 뉴질랜드 쟤 이름 뭐더라 키르아 아 맞다 미나토도 없네 그런데 호카게들 넣어줬어도 됐는데 아 저 카구야는 좀 에반데 어 아 초피쌀기가 너무 별론데 아니 이타치 이타치는 근데 좀 겹치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역시 허세는 물러서지 않는구만 가오가 생명이지 어 어 아 역시 이거는 모션만 다르고 똑같아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박소소 이런거 나올거 같은데 사박괴 사폭통장 있네 저기 모래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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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리서 멀리서도 때릴수있나 모래소나기를 멀리서 멀리서 아 그러네 바타면 이제 뒤지겠다 아 그게 아니라 요것만 해주면 된다고 저격 아 아 아 이거 멀리서 멀리서 써야 더 멋있다 아 아 안 맞아줄거 같은데 뒤로 뒤로도 갈 수 있구나 자 사박 소수 두번쓰는 기술 싱 오 오 오 와우 아 카카시 제가 또 좋아하는 캐릭입니다 카카시 CU 잡기 라이키를! 라이키를! 타모이! 아 타모이 슈리켄! 아 타모이 슈리켄! 아 뭐야 없어 보이는데 약간 뭐야 뇌둔 이거 뭐 이거 반격기인데? 아 반격기인데 아 이거 보고 싶은데 트레이닝 설정 못하나? 아 스탠딩 가드 아 CPU 들어와 아 잠시만 도류헥 오 반격기네 이게 어 음 자 다시 가만히 있어 자 다시 다시 가만히 있어 어 어이구 너로 바뀌었냐? 각정! 어 라이키리 쓰면 바뀌나? 바뀌나? 어? 와 라이키리 누르고 있으니까 이걸로 바뀌네 살짝 자 카무이 라이키리 카무이 라이키리 카무이 라이키리 아 좋았어요 나름 뭐 보루토 보루토 잼루토 보루톰 보루톰 안 봐서 모르겠네 뭔가 점이 안가 그냥 나루토 아들이라 더 싫어 사라지는 나선환 무슨 캐릭터가 이래 보루토 버스트 아 카츠지 샨넨이 이거구나 각장 보루토 스파이라루 음 별로에요 보루토 보루토 별로 차라리 오로치마루나 요런거 넣어줬으면 딱 좋았는데 어 보루토 별로 자 그리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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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야 이렇게 자 다음 샌드백은 누가 될까요 자 나메크성 한번 가보자 나메크성 원펀맨은 없던데 나중에 DLC로 나올거 같애 일부로 안는거 같애 DLC로 늘 라고 모르겠어요 스키아링 스윙 익소 코스모 모야세 오마에라 스이테코이요 눈동자 큰 놈 대 작은 놈 시작이다 난 세인트 세이아는 잘 모르는데 애들 이런식으로 싸워? 아 너무 똑같다 근데 기술이 이거는 모션이 다 똑같대 앗 미안 가까이서 아 그냥 요건 좀 그거네 그냥 타격비 해선권 이거 약간 그 롱리 기술 같고 아 잡기 기술 이거 롱린데? 롱리랑 얘랑 겹쳐서 안넣었구나 어 방금 나가는 것도 나뭇잎 그거잖아 나뭇잎 그 뭐지? 그 발차기하는거 이름 뭐지? 어 아 얘가 원조야? 나뭇잎 선프 아 코노아 샘프 말고 그 있잖아 앞으로 나가는거 그 발차기로 나가는거 각종 오오오오오 잠깐만 각성하고 기술 써볼까? 네 똑같은 아 다이나믹 엔트리 다이나믹 엔트리 아 그거 음 뭐 나름 얘 각성이 괜찮아서 나름 그냥 나름 잘 구현한 것 같구요 시류 아 이거 그리고 여산 용기사 아 용모양으로 나가는거 엑스칼리버 각성 아 각성이 얘들이 다 좋아 아 백룡파 얘도 나는 괜찮네 앗 갑바닌 갑바닌이다 갑바닌 설마 그렇게 싸우면 여기 그건 사기야 아 갑바닌마저 이렇게 아 이건 좀 이걸로 다 이걸로 다 녹여낸건 좀 그렇다 아 이건 좀 다양하게 좀 해주지 갑바닌이 순간이동을 해 동네 아 보자 퀵샷 그래 뭐 이런건 괜찮은데 아 크리링급 아 더블로켓먼처 아니 미친 아 유도탄 각성이 있어 갑바닌이 그냥 이거 XYZ 아이 미친 미니쿠퍼 무언 와 와 어 간진데 어 간지야 아주 현실성 떨어지는거 빼곤 간지네 그 아까전에 이거 이거 연속기 킹갑바닌 아 좋았어요 자 막 이거 그거 보자 자 막 그거 보자 여기서 서포트 갑바닌 서포트 기술 한번 볼게 발리우드급 아 이거야 아 아 웃기네 어우 웃기네 좋아요 좋아 음 아 켄시로 이치고 근데 아 켄시로 북두의권이지 참 이치로 아바라이 렌즈 어 나뭇잎마을 적폐마을 음 적폐마을 가자 아 보루토 나와주는 클라스 어 적폐마을 어 졸열립 어 졸열립 어 졸열립 내가 어떻게 바꿔 행쿡으로 내가 어떻게 바꿔 행쿡으로 저거다! 흑! 흑! 여기... 우리 그리스도가 만져요. 우리 그리스도가 만져요. 자 아 결국에 이 모션 아 이 모션 좀 그런데요 우려먹기 모션스 잡기 야 이거 오마이와 뭐 신데이로 들을 수 있는 거냐 이동 게이지를 봉인 하네 첨파 활rä 쓰면은 복조 신권을 보여 줄마 야 야 각오가 이의카 와 와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악 이 기자무가 일 으으읍 아 오마에와보 신데이 룬 없네 그래도 멋있었어요 이치고 하아 아 으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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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아 나 왜 블리치는 맘에 안들지? 십자 주무.. 왜 안써? 아 이거 반격기네 아 안봐 그냥 블리치 별로 보고싶지 않네 각성! 뭐야 이렇게 돼? 뭐 생긴거 아니 이거 앞머리 뭐야 앞머리야 뿔이야 뭐야 이거 강타 아니냐? 블리치는 뭐 제가 별로 안좋아해서 음.. 정의환 그나 뒤에 4적포 2골팜 망카이 그렇.. ardon 어허 그렇구만 아 블리치는 좀 나 잘 모르겠어 킹바니니 더 멋있었던 것 같애 자 여기서 아이젠소스케 루키야 곰프릭스 마린포드 아이젠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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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는구나 아 끝까지? 어어 아이젠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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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곤입니다 곤 아이젠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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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윙하이 구 하이젠 TOM 이젠26 모든 방어 내성 증가 가위가위보 준비 자세의 성능 증가 아 더 멀리 이동한다 더 성능 증가해서 기술 위력 증가 바위가위보 준비 자세 성능 증가 무슨 위력이 증가했다네 아 두 개 쓸 수 있어 이거 하자면 가위가위보를 연속으로 두 개 쓸 수 있어 어 하나 빼기 각성 각성 똑같고 뭐야 이거 뭐야 얘 왜이래 아니 이거 뭐야 아 원래 이래? 어 사라지네 애가 그냥 죽었다고? 없어 아니 기다려봐 얘 없어 아 쓰고 죽어? 병신이 그럼 저거 저거 왜 써 그러면 그럼 얘 캐릭터 개구리네 응 캐릭터 개구리네 근데 대신에 데미지가 좋나 캐릭터 개구리네 어 어 자 밝은 맵만 할게요 어두운 맵은 솔직히 보는 맛이 안 나니까 밝은 맵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아 흠 아 아 아 아 아 아 하이 도래야 약간 시돌이랑 비슷해요 이속 공속 증가 박성 연출은 지른다 와 연출은 진짜 크라피카 약간 존댓말 쓰면서 재수 없을 것 같은 캐릭터인데 치유를 하는 건가? 아 나 치유하네 각정 얘는 기술이 다 메가리가 없는데 음 그렇구나 별로다 얘는 희소카 기모치 기모치 이걸 기모치가? 번지법 자유자재로 신축하는 사랑 익명을 원하는 마술관 사싱키즈 사싱키즈 어 사싱키즈 보고싶어 한번 아 자 사싱키즈 걸렸다 뭐 좋네 단순하네 각성 가사싱키즈 저게 저게 저런 매니저 저런 저게 이거야 아랫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음 음 아 그 음 그렇구만 확실히 여러분들 근데 그게 있다 기술로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유명한 만화는 유명한 이유가 있어 그냥 기술로 구현했을 때 멋있어 약간 애매한 만화는 기술 또한 애매해 너 왜 다 밤으로 바뀌었어 이거 왜이래 왜 다 밤이야 갑자기 어? 랜덤하자 그냥 왜그래 디오때문에? 뭔소리야 그게 음 그래? 원자 고증 애졌네 고증 갓겜이네 음 음 요런 싸가지 없는 젊은놈의 어린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어린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어린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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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무슨 약간 소환수를 부리네 조타로는 스타브라치나 스타브라치나 각성 싱 얘 뭔가 근데 절도가 있어서 멋있다 아 브라치나 근데 뭔가 아니 무슨 기술들이 다 겹치는 것 같아 디오 아 얘가 흡혈귀야? 아 너누나 뭐 흡혈귀 느낌은 없는데 아마더 체크메이토다 어 갑던 자 자 와르더 tutorial schon 뭔가 정신이 없네 유유백서 유스케 털라 promised 여기까지 평범하고 레이간 레이코단 옛날 만화라 기술이 단순해 옛날 80년대 만화 막 이래가지고 아 기술이 단순해 기술의 약간 깊이가 좀 이렇게 디테일이 없어 아 각성 어 뭐야 애들이 머리가 자라 이렇게 존나 깜짝 놀랐네 어 각성이 좀 특이하구만 음 좋았어요 어 나 이 나 나 나 유이왕 마지막에 볼래 유이왕 전혀 상상이 안가 유이왕 마지막에 볼래 어 어 아 랜덤가자 맵 랜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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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지 튼기기 명대기 기술이 그냥 힘쓰는 기술이네 여기서 궁쓰면은 근육 더 생기면 더 재밌겠다 앗 어어?어어어? 생겨써? 어어? 생겨써? 아우 징그러워 무조건 잡고 던지고 찍는거네 얘는 와 바람의 검심 진짜 오랜만이야 만화책은 진짜 재미없는데 스키아리 아 기다렸다 내가 쓰.. 아아 오 아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잠깐만 상대가 딱 올 때? 아 이렇게 음 그렇구만 각정 음.. 뭐 이것도 좀 그냥 검싸움이라서 나름 괜찮았어요 시.. 시시.. 거의 바람의 검심 1화인가 2화에서 처음에 나오는 악당으로 나오는 애 아닌가? 최종본이야? 그런가? 체크해 피켄 가렴킬 모야 опыт 무겐지 텐쿵 뭔가 구린대 어 으어어 마..미디오나사이 그렇구만 음 역시 옛날 만화책들은 조금 좀 이렇게 기술들이 딱 정직해 요즘 만화들은 조금은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무슨 만화가 그랬지 새로 나온거? 아까 무슨 뭐라고 했는데 아카데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야 이건 나는 도대체 뭔만한지 진짜 처음본다 다른거는 대충 살짝 봤거나 이름은 알고 있는건데 이거는 진짜 모르는거야 그냥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거에요? 진짜 다른건 다 그래도 뭔지는 알고는 뭐 바람의 검심도 알고 그냥 뭐 조조도 알고 그냥 뭔지는 아는데 이거는 일단 기술보고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음...약간 초딩들이네 그럼... 그럼... 힘을 맞춰야 할거에요 그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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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고딩이야? 싫어하냐? 뭐 이건 뭐 뭐 로봇탈 것 같이 이렇게 유니폼이 아... 뭐 이건 뭐 던지기는 그냥 던지는 거고 뭐 로봇하는 애들 같은데 뭐 로봇탈 것 같이 이렇게 유니폼이야 뭐 셔 앗 그냥 주먹 어... 아 약간 유나이틴 또 아... 기술이 별로인데 아니면 주먹 기술 발차기 뭐야 아 각성도 없어 음... 나오고 일단 첫번째 탈락 얜 그나마 거미있구만 얜 그나마 거미있구만 아 어떻게 이런 조건가 이쪽으로 지금 넌 넌 어 그냥 검 휘두르기 현재 아 영호 Apost 어 그렇구나 브라크 허리켄 각정 오 얘는 좀 뭐가 있네 기술 봉인시켰네 상대 이런게 다 있구나 상대 기술이 봉인되네 아 얘는 타이에대모험이잖아 이 같은 만화 아닙니다 이거 3개 타이에대모험이예요 이거 어 아방스트라쇼 이것도 옛날 만화라서 도라거니꼬오라 각정 아 이마 살짝 이마에 불 들어왔다 이마에 LED 들어왔다 그냥 검 휘두르는건데 이름 오지게 지었네 주먹질하고 검 휘두르는건데 탈락 인마 탈락 어 이제 유희왕 마지막으로 유희왕 보겠습니다 그 괜히 드래곤볼 나루토 원피스가 흥한게 아니야 어 약간 디테일이 약간 가만있어봐 여기 유희왕 유희왕 하고 나머지는 올랜덤으로 유희왕 진짜 난 상상이 안가는데 유희왕 얘 그냥 초딩이잖아 설마 얘도 주먹질하면서 순간이동하면서 때리나? 그거 진짜 시티헌터보다 더 오반데 아 고딩이야? 아 고딩이었어? 아 고딩이었어? 아 고딩인데 지금 어? 수능이 코앞인데 카드질 하고 있는 거였어? 어? 유희야 너 이러다가 서울의대 못들어가면 어떡할라 그래 유희야 유희야 이름부터 유희야 노는거 돋나좋아해 유희킹 지가 왜 지목에 개목걸이를 찾았어? 이건 또 처음 알았네 어 얘 은근 만화 캐릭터 같은데 기럭지가 은근 와 저 카드할라고 저거 와 카드할라고 카드 이거 싫어하냐? 장비 어 뭐야 아아 아 얘가 싸워주는구나 아 유희가 직접 싸우지 않아 뭔가 법사같은 애가 싸워줘 브라쿠메지션 아 대리겜 아 유희는 그냥 일킹 얘가 오히려 시티헌터보다 이러면 현실성이 약간 있지 약간 어 시티헌터는 직접 순간이동하니까 좀 별로였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아 뭐야 브라쿠마지션의 공격 브라쿠마지션 가루도 있어? 드로 어 공격력 증가 아 이거 여러가지 있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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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겸! 이렇게 간다! 오시리스의 천공룡 와아! 퀄리티 미쳐!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캐릭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또 dlc 캐릭터가 더 많이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온라인 배틀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배틀 한번 딱 해볼게요 도로! 오레노탄! 블랙매지션 소환하고 듀얼 쓰면 거울이랑 같이 때려 온라인 배틀 다시 그 쓰레기로 다시 그 쓰레기로 다시 그 쓰레기로 왔다 아니 이건 심했잖아 애들 타고 다니는 거 뭐야 이거 내게 제일 쓰레기네 내게 제일 쓰레기야 나와봐 플레이어 매치 그냥 아니다 아니다 아 플레이어 매치에서 육성 반영 없음 육성 반영 없음 랭크 설정 통신 좋음 사용언어 동일 라운드 수 아 퀵매치 하모는 핑 안 좋거나 육성 캐릭터 나올까봐 걸렸네 어차피 나 올랜덤 할게 그냥 어 나 솔직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아 올랜덤 하고 매 이렇게 다 골라놓고 매치기구나 대기 트레이닝 있네 아니 이제 뭐 나올지 모르는 그 재미가 있는거지 음 발견했어 발견했다고 뉴욕 밤 카구야 하고 맞죠? 아 이거 더 유명한 애들만 싹 모으는게 어 깔끔할 것 같다 게임 너무 애매한 애들이 많다 어 좀 유명한 애들만 싹 더 모으는게 상대는 조조만 있어요 상대 여자 못때림 아 개쓰레기 아니야 아니아니 원래 실제로만은 맞는건데 어 게임에서는 여자를 때릴 줄 알아야 되는데 게임에서는 실제로는 반대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게임에서 여자 여자 못때리면 쓰레기 캐릭터 잖아 캐릭터가 쓰레기 잖아요 예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실제로는 당연히 여자든 남자든 때리면 안되지 음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게임이니까요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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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 캐릭터 잖아요 쓰레기 캐릭터 잖아요 솔직히 아니 아니 오 어 실제가 아닙니다 게임입니다 어 어 가보자 디오인가 쟤때문에 밤인가 보네 가보자 아 어 아 바꿔치기가 이제 없네 아 아 아 아 왜 내가 계속 맞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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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그것만 써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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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패고! 아! 아! 내가 맞았어! 다신 퀴즈! 다신 퀴즈! 다신 퀴즈! 아니 캐릭터 바꾸고 싶다고 병신에! 아니 캐릭터 바꾸고 싶다고! 아 뭐야 캐릭터 바꿔도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응 그렇지 걸렸지 사라지거라 야 얘네들 이렇게 뛰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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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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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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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오레시, 디아보룸, 주슈터! 10슈터! 이렇게 해결합시다! 그리워야 돼! 우린 소원이다! 하면 돼 가겠다. 이걸로 끝이다! 아 뭐야 둘다 겹쳤어 둘다 이겼어 아 잠깐만 아 아하 아하 정신 좋은데 없어 게임 아 이번에 내가 골라야겠다 어 나 이 캐릭터 구려 응 골라야겠어 아니 반격기를 쓰기도 전에 와 개빨러 캐릭터 다시 선택할게 응 캐릭터를 골라야 될 것 같애 아니 일단은 일단은 음 누가 괜찮았던가 막상 고르라니까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그 어 유이가 지금 뭐 나름 인기가 소노공 아니 어 어 어 아니 그 아니 셀 그리고 셀 카카시 카카시 유희 이렇게 갈게요 응 셀카카시 셀카카시 유희 셀카 유희 셀카 유희 셀카 유희로 한번 가볼게요 어 어 뭐 2차 2차 탁 저거 보고있네 셀카 왕 셀카 왕 가자 셀카 왕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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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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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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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건방진 꼬마군 아래 하나만 안 묻혀 응.. Oh, 진짜로 지금 Inside Од También flat 너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딜 가수가? 어디에? 아하하! 아하! 아하하! 아하! 아하! 아! 옥팟스토! 우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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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라전시키다!! 연락을 가서 아! 놔눠 ikke!! wor튀 빨리 캐리! 아! 안 돼! 뇌절 아 뇌절 아 뇌절했네 아 conhe acontece ả ottono 아 이제 한 번 피하고 피하고 딱 스킬쓰는게 그거네 아이 진짜 거기서 계속 도망가면 나 계속 쓸거야 이거 아 안 돼 안 돼 그렇게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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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나는데 그만 맞아 으아 으응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하 아하 아avez 이건 세 명을 뽑아도 한 명만 해도 상관없는 게임이네 지금 가드가 이게 아 캐릭터 다시 고를래 가드가 익숙하지가 않아 R1 버튼 가드 라서 아 그냥 아 랜덤 다시 갈게 킹랜덤이 재밌다 뭐 나올지 기대하는 맛 쓸만한 한 명만 나오면 개 쓰면 되니까 개 나오면 개망해요 아 뭐 방금 걔네 사카님 또 걸렸네 신라텐세가 좀 판정이 좋은 것 같아 음 어 비슷한 애들인데 어 이게 그거네 특수멘트 특수멘트다 이거 상호작용 멘트 상호작용 멘트 음 음 네 왓자 룰! 시작! 대장! 안돼! 맞고 아유 신라 텐세 저거 진짜 바꿔야 돼 얘로 상대 안되네 미가산 라이코호 부치다마에 도배 라이코호 라이코호 아 뭐야 끝났어? 하도우 63 라이코호 미가산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말아주겠나 하도우 90 파괴줄 90 도류 텐루 도류 텐루 이 주제에 감히 나로 하여금 두 번이나 겁을 기두르고 아니 말거라 하도우 63 라이코 라이코 도라이코 루우 루우 어 어 보치 도라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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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병 하아 아 하아 안 돼 안 돼 아 병 유세킹 해선권 유세킹 오 우리는 클라슈 유세킹 아 아 니가 아 으아아아아악 아 유쭌 맞아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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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안! 레이안! 하하 레이안! 내 말을! 심하자! 안이 다가웠어 하하 아아악! 죽을래! 아직도 안전하지만, 이것은 다다니라. 아직도 안전하잖아. 안되 안돼 간다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도망가지마 아아아아 장풍쓰지마 어마에와 이 시리우의 격린이 아니 한번만 이겨보자 아아 장풍캐리 갈거야 역시 소노공을 해야된다 그리고 고무고무도하고 소노공 루피 나루토가 이게 제일쎄 얘들이 짱이야 드래곤볼 나루토 원피스 드래곤볼 나루토 원피스 3대장 간다아아 어 용피토 간다 용피토 오 어 어 새로운 애야 어 더 못하는 사람이 어차피 근데 다 지금 랭킹은 다 똑같애요 다 오늘 시작한 사람들이라 아 블리치가 적폐야? 이번판 무조건 잡는다 음 아 맵 왜이래 아 맵 왜이래 저쪽 안에다가 조조인데 하 우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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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어? 뭐야? 찐딴가? 옆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패야지 어, 뭐야? 와아 아, 이거 그냥 무조건 전맵이야? 어? 전맵이야? 아 도착! 아니? 나니? 흠! 나니? 흠! 흠!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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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는 고통을 해 우와아 죽어 새끼야 아 박동 아 죽어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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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울어얼 우오오오 박동 우와 우우와 우왕 우우와 우왕 우왕 아 황 흠 아 아까전에 그거 반.. 에너지 반다는거 처음 봤고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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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거 하는 방법은 아닌거 같은데 얘는 여기 여기 떱 으 으 으 으 으 으 3 으 으 으 마그너므! 매그넘 새끼야 매그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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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히야타쿠! 아 렛 воienst 안되.. 뭐야? 어 이겼다 넷더헉 넷더헉 이끄소 넷더헉 오케 어허 왔다 이끄세쿠라마 비쥬다마 비쥬다마 그렇지 드디어 이길 수 있어 뭐지? 으아 후엌 호흡 아이템다 어이템다 아 브로치 와 어 아 닭클 으 요 으 으 혼럼플락 아 뭐야 죽어 새끼야 나샌강 아 시바 병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제 존네 쎄 여러분 저는 비록 1승하는데 실패하지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 게임 구매하셔서 1승하는데 성공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제가 더 재미있고 하찮게 방송으로 생각하십니다 육아